저는 현상 현대자동차에 업무하고 있는 정태문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 59이고요. 운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죠? 운동한 지는 28년 전으로 했어요. 28년 전입니다. 운동을 매일 했습니까? 네, 제가 옛날에 우리 현장에서는 12시간씩 맡겨들어 했어요. 그때도 하루에 5시간씩은 운동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권장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비결? 딱히 비결은 없고 꾸준하게 술을 마셔도 그 다음 날 아침에 헬스장은 갑니다. 습관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잘한 분들께 생각하는 건 새벽 운동을 하루도 빨리 올 수 있겠다는 거 20, 한 4, 5년간을 이 근간에는 제가 공황장애를 한 2년씩 줬었어요. 그 바람에 운동을 조금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기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멋진 포즈하고만 잡아주시죠? 가장 멋진 포즈. 네, 자신 있는 포즈.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이야, 이게 50대의 취득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후래들에게 또 비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뭐 매출할 항상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약 없이고 훌륭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없이 새삼 먹겠고요. 다 좋은 건 쓰러웠습니다. 24살 대구에서 온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어제 맨스 BTS 모델 프로전 보보를 했고요. 하나 나가서 하나 고생했네요. 저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복근 살아있나요? 네? 복근 살아있나요? 아, 복근. 살아있죠. 사실 하체가 더 좋은 선수인데 사실 버스... 시합복을 안 입고 와서. 대박, 넌. 어른이하고 신스캔 스킬! 랩스 앤 일! 신스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부모님, 국내 되게 좋아해요. 프로치모델로 온 박철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회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이번 대회가 생애 첫 대회입니다.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어, 소감은 이제 제가 취미로 즐기면서 하는 운동을 이렇게 또 다른 경험과 추억, 모든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추억을 남기는 거예요. 너무 뜻깊게 남기는 거예요. 촬영이 자유롭게 훌륭해요.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엄청. 선수님 준비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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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훌륭해. 멋진 선수들 많이 계십니다. 중앙방 보여주십시오. 와우. 가성분질이. 와우. 하채도 한번 보여주세요. 와우. 나이가 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는 오래. 서른살입니다. 서른살이에요? 네, 서른살요. 죄송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해? 아까 주문했던 요구르트라는 프로틴 요구르트인데 한번 먹어봅시다. 일반 요구르트보다 꾸덕꾸덕하다. 굉장히 꾸덕꾸덕해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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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